여기 많이 했었겠네, 같이. 고등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저런 거 많이 했는데 저는 기억하네요. 코리스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는 SNS7 랜더스 파크입니다. 파크 맞나요, 여기도? 랜더스 필드? 아, 랜더스 필드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가... 아, 저랑. 개선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유튜브 체력까지? 겸사겸사. 오늘 아마 지형이 오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여기에요? 일단 오라고. 네, 일단 1도 오라고. 연예인이다. 연예인 2명 아닌데. 그거 진짜 와. 끝내기 없나. 저 어제도 최강량 보고 왔는데요. 연예인 TV로 보네요. 실물을 처음 보는데. 아니, 겸인이랑 같이 많이 봤잖아요. 10년 동안 봤는데. 저는 처음인데. 저는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야신대도 많이 봤어요. 아니, 제가 항상 서포치님한테 닮았다고요. 아, 그래요? 아... 그... 서포치 아니라 그분이랑 저랑 닮았다고요? 느낌이에요, 느낌이에요. 아, 느낌이요? 수고하세요. 아... 아니, 그래서 끝내기 좀 따나요. 소감 한 마디만 해주세요. 왜 제 팬님들이나... 그냥... 아, 당연한 거다? 아, 당연한 거다? 끝내기 한 번씩 다 쳐요. 아... 아, 일단은... 아니, 그래서 지금 SNS 너무 잘하고 있고 네, 진짜... 완전히 거의... 어... 안녕하세요. 어휴. 오, 왔고. 오, 왔고. 네, 오랜만에 왔고. 아니, 이제 1위를 하기 위해서 지금 1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승리 아닙니까? 승리... 빅토리? 무조건 승리죠. 아, 남은이 형이 그러면 이제 승리를 좀 많이...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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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화이팅, 우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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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내가 진짜 그랬어요. 화이팅. 그 인터넷은 거 아니죠? 네. 야, 팬님은 해줘야지.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 SSG 포수 조형훈입니다. 아, 포수. SSG의 포수의 미래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거의 막내급으로. 이제 막내가 봤을 때 SSG가 이것만 잘하면 우승하겠다. 쉬운 거. 어머, 그냥 딱 봤을 때. 팀분님이 봤을 때. 지금? 할 거 같아. 할 거 같아. 할 거 같아?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형님 괜찮으세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안전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했었겠네, 같이. 아, 저 학교. 선생님. 어? 아, 중학교? 네. 근데 다른 학교 가셔가지고. 고등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어? 그래? 성남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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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했죠. 경고 많이 했는데. 아. 저는 기억하지 마세요. 3학년 때 1학년이니까. 아니, 최초 선수 한 번 더 여쭙. 네네. 저 바쁘니 뵙고 싶었어요. 진짜 저는. 저는 그쪽 나가가지고. 아, 그리. 아니, 나오셔도 괜찮아요. 아니, 거기. 괜찮잖아요, 나오잖아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스윙의 파워에 진짜 거의 최고봉이시잖아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으셨다가. 네. 근래에 이제. 아, 안녕하십니까? 네.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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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봤어요. 맞다. 이제 뭐 진짜. 네. 네. 어떻게 좀. 뭐 하셨어요? 어. 몸 상태가 좀 많이 컨디션이 떨어지고. 근력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떨어져 버리니까. 하려고 해도 잘 안되고 심리적인 것도 작용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원래의 상태로 이제 그냥. 들어와서. 결과가 어떻게 되면. 진짜. 네. 네. 킵 플레이어가 아니시니까. 이번에는 시리즈. 어차피 가실 것 같지만. 가서. 우승의 주역이 되시지 않았냐. 감히 제가. 미리 예측을. 아.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SSG가 이거만 잘하고 있지만. 이것만 조금 더 되면요. 우승하겠다. 한 개만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오셨네. 우리. SSG의. 안녕하십니까. 지금 최고. 타이브를. 잘하고 있는 최재현 선수. 어. 생각보다 근데 등치가 크진 않구나. 아. 근데 지금 좀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아. 와. 이렇게. 야구를 이렇게. 야구를 이렇게 잘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진짜. 아 진짜요?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승을 하기 위해서. 좀 요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지금 팀에. 어. 일단 뭐. 저는 아직은. 지금 팀에서. 선배님들. 하는 것도 잘 따라가지고. 뒤에서 그냥. 열심히. 제가 할 것만 하면 될 거에요. 어. 선배님들이 항상 좋은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시는 거에요. 진짜. 저희가 성환이나 이런 선수들이.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되는 거 같아요. 저희 할 것만 하고 열심히. 아. 아. 그래도 선수들이 다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 최준수 선수. 팀에 띵 한번. 맞을 거야. 최준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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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힘을 못 찼습니다, 진짜. 너무 많다. 어, 멕시코 갔다 오시면서. 글로벌이야. 멕시코 갔다 언제 왔어? 한 3주 전에 왔습니다. 글로벌 유튜브야. 외국 락하, 락하. 너무 잘하시네. 볼까요? 지금 다 보고 있어. 아, 그래요? 그래요. 저희 한 번, 나중에 한 번 가보실 다음에 나와주세요. 알겠어. 아, 진짜요? 알겠어. 일단 약속해. 약속, 진짜? 날 좋은 날이 있거든. 날 좋은 날이 있거든. 응, 응. 좋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1주 전. 1주 전. 2주 전. 5주 전. 2주 전. 1주 전. 1주 전. 3주 전. 2주 전. 와아. 손 좀 진해질 것 같습니다. 와, 근데 볼이. 와, 싹. 오기게 전에 선수 아닌 분이 캐치볼 하는 거 처음 봤어. 역시. 역시 유명했어. 뭐라도 해야될 것 같아서 와 여기 진짜 대박 누구야? 오태곤 선수가 힘이 진짜 좋구나 끝내기 측이 그냥 걷어넣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걷어간 거네 나 제일 만나고 오늘 리허설 보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내 속이 너무 잘한다 저 채널로 나오는 거 다 유튜브를 잡았어요 아 진짜요? 그거 이번에 다 하죠 진짜요? 야구 씨 잘하면 나가야 되는데 아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으면서 이제 우승하고 딱 찍고 네 아 진짜요? 제가 한 번 잘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여쭤볼까요? 네 SH가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가 딱 좀 더 되면 우승할 것 같다 저만 잘하면 됩니다 아 근데 진짜로 제가 조금 요즘에 좀 주춤해가지고 좀 더 찬스나 유기상한테 잘하면은 충분히 되겠습니다 워낙 기분은 되게 잘 탄탄하고 잘할 것 같고 이거 또 유튜브 올라와요? 올라와요? 아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왜요? 아 왜요? 안정에서도 아니 아니요 아니요 질문 하나 하나 했더니 네네 지금 SH 분위기를 봤을 때 이런 거 하나만 딱 이제 좀 보완된다고 우승하겠다 싶은 거 그런 거든요 모든 강팀에서까지 투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 그런 게 너무 잘 맞아가지고 저희가 계속 지금까지 달려왔던 거를 원래 야구는 분위기 싸움이잖아요 흐름 싸움이고 그런 것만 좀 잘 더 맞으면 저희가 남은 형들 잘해서 우승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배구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S 질렌더스 평파중별 박정권 코치님 그리고 유튜버 빡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제 멕시코리그를 다녔고 멕시코리그는 어떠냐고 알 수 있을지 또 컨텐츠로 찍고 높게 땄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같은 거 네 같은 거 2탄 넣을 격에 맞춤크류를 찍습니다 1억 2개월이 끝 최종 스코어 4회 란더스피의 승릴보도입니다 아 아 재미있는 격이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